절대의 소위! 이병욱 골프학교!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들께 요즘 타이밍에 대한 얘기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끌고 내려와라의 정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끌고 내려와라 우리 뭐 레깅 동작이라고 하도 딜레이 히팅이라고 다 그래요. 끌고 내려와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상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하 타이밍.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어디쯤 있는지 이 채가 어디쯤 왔을 때 내가 허리를 들어줬을 때 정확한 히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렸죠. 그 내용을 알면 이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해프닝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서 스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서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상하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 쇳덩어리가 떨어질 때 허리로 받아서 걷어 올려주는 형태의 스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살살 다시 보여드리면 떨어질 때 이렇게 해서 허리를 걷어내는 이러한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서 치는 골퍼들 같은 경우는 서서 치고 있는데 굳이 물론 주저앉을 때는 다른 얘기지만 서서 있는데 얘를 끌고 내려오면 아예 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펴야 됩니다. 얘는 그냥 빨리 펴야지 이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운스윙을 할 때 자세가 낮은 골퍼인데 정말 투어 프로들 이렇게 하면서 쫙 주저앉는 동작이 있죠. 주저앉는 동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 아기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목욕을 시키려고 딱 넣었더니 차가운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딱 닿더니 발을 탁 들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담그려고 계속 밑으로 누르면 내가 담그려고 하면 아예는 이러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빠질까 안 빠질까 하고 웅크리죠. 왜? 아직은 내가 물에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야. 아직은 내가 물에 들어갈 온도가 아니야. 난 절대 발을 못 담궈 하면서 계속 들어올려요. 마찬가지예요. 공이 맞는 순간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걸 갖다가 끌고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해도 딱 들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자세를 낮춰서 쭉 끌고 들어온 사람들은 왜 이런 동작을 해야 돼요? 터면.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아니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 따뜻한 온도에 와야 돼 하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을 못 맞추니까 탁 일어나는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그냥 가면 드드다다닥 끓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허리를 팍 세우면서 치는 거죠. 자 그 동작을 연속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허리를 펴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죠. 그만큼 힘도 센 건 사실이에요. 다시 백스윙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빨리 들렸어요. 그래서 탑핑이 났는데 그만큼 어려운 타이밍 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서서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섰다가 이런 식으로 틀면 굉장히 그냥 실수 적게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셧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끌고 내려온 동작 안 해도 됩니다. 그걸 뭘 끌고 내려옵니까? 레깅은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쪼개가지고 백종원 씨가 음식 맛있는 데 소개했는데 국수 말아가지고 딱 넣는 걸 슬로모션으로 딱 치면서 저기에서 백종원 씨 들어가는 저 손목 각도 한번 보세요. 입에 들어가서 평범한 겁니다. 그리고 골프는요.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사람들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닐 때 그냥 같이 걷는데 우리가 누구 사람들이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막 이러고 이러고 걸으면 쳐다봐요. 왜? 특별하니까. 보편적인 스윙 형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타이밍 형태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쇳덩어리가 떨어질 때 나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굉장히 낮게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빨리 허리를 세우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큰 동작이 필요하고 정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드는 동작이 보일 거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난 편하게 칠게요. 라는 사람들은 백스윙 어떻게 들건 간에 허리만 세웠을 때 그 타이밍으로 거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소위 끌고 내려오는 레깅의 진실이었습니다. 레깅 연습 끝나시고 라운딩 어떠세요? 상타이밍, 핫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점 기술도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골프 좀 그만 공부하시고 편하게 좀 치자고요. 다 되는 동작들인데 제가 힙턴의 진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 원장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대 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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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